자 2탄에 이어서 세종시 3탄 계속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인사 또 드립니다. 공실 탐험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종은 저가 주기적으로 와서 공실 탐험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제가 시간적 한계가 있는 바람에 이번에는 대평동 일대만 촬영을 했지만. 마 다 가볼 계획입니다 가는 곳마다 공실입니다. 자 여기 세종은 아파트 사정도 한번 들여다볼 계획이고요 상가는 빈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니까 제가 들어가서 촬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것은 여기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현황을 좀 들여다봐야 겠습니다. 자 이거 보실게요 이럴 수밖에 없겠지요 전부 저것도 뭐 돈 내라는 소리일 건데 돈 가져가세요 하는 우편은 제가 평생에 한번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 살다 살다 코로나 때 정부가 지원금 준다길래 이야 이거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자 정부가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돈을 나눠준다는 거 정말 받고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 특수한 이벤트 말고는 절대 돈을 받을 일은 없는데 저것은 다 돈 달라는 소리겠죠. 아마 당사자는 읽어보기도 싫을 겁니다. 네 여기 거리에 나와봤는데요 점포들이 문을 열었다가 조금 해보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모두 폐업하고 나갔습니다. 임대를 붙여놓기는 했지만 임대가 과연 나갈 것이란 희망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익숙한 노란 통닭이라고 치킨집도 폐업을 했군요. 아무리 치킨집이 포하다 해도 치킨집은 동네마다 그럭저럭 되거든요. 그리고 뭐 노란 통닭 저거 먹어봐서 저도 뭐 잘 알지만 좀 뭐 개안습니다. 뭐 이거 어쩌다 홍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저게 이제 탕수육 비슷한 바삭바삭한 치킨이 가끔 제가 좀 먹을만 합니다. 자 여기는 동태탕도 있네요. 제가 이동중에 주로 이제 출장을 나와서 거의 뭐 동태탕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저거는 뭐 특별히 못하는 데도 없고 뭐 특별히 뭐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로 동태탕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배영만 님이라고 옛날에 개그맨이죠. 약간 연식이 있어야 이제 저분 알텐데 알았다고요 맛있다고요 저게 이제 유행어입니다. 저게 이제 약간 변형시킨 자신의 유행어로 이제 내세워서 저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유행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저분이 맛있다고 저래 난리를 쳐도 안되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한국 최고의 요리 요리의 신 백주부님 백주부님이 지원 사격을 해도 아 여기 세종은 안됩니다. 이름 그대로 백약이 무효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약이 무효한 거는 여기 약국도 망해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딱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백약이 무효하다. 자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없으면 자영업이 안됩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운영되던 엄청난 수의 자영업들이 계속해서 수가 줄어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건물을 지어서 상가의 수를 널리지 않아도 뭐 요즘은 비대면 배송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그 자영업도 영업이익이 다 줄게 생겼는데 설상가상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상가를 공급해 버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나래비로 비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건데 대부분은 많은 대출을 끼고 이런 것들을 샀을 겁니다. 이익 한 푼 없이 지금 썩히고 있는 겁니다. 세종이 한때 상가 팔아먹을 때 웃돈 얹혀서 평당 4천에 4천만원에 팔고 그랬습니다. 아 이런 지방도시에 평당 4천만원 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니까 10평만 잡아도 4억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웃돈까지 얹어줬으니까요. 자 뉴스 기사를 보면은 상가들이 지금 현재 경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에 반에 반토막 자 한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가격이 떨어지니까 서너 번만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7억 주고 산 상가가 지금 4차례 유찰이 되어서 1억원대가 되었는데도 주인이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저런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사겠습니까? 자 보통 10평에서 15평 차례가 제일 흔하고 여기 세종에서는 제일 흔한 규모의 투자상품이었고요. 약간 크면 10억대가 좀 넘어갑니다. 건물 면적이 198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60평 정도 되는데요. 이런 큰 상가도 거의 지금 현재 5억까지 추락을 해도 안 산다고 합니다. 저 분양자들이 5억만 빚을 줬다고 해도 원금은 적혀두고 이자를 한 5%만 잡아도 한 달에 200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즘 약 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 달에 300의 이자가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갑니다. 일반인이 한 달에 300의 이자를 내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갈리비가 기본 평당 보통 한 2만원에서 심하게는 7만원까지 갈리비가 매겨지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한 2만원이라 보고 60평을 분양 받았다 생각해 본다면 벌써 한 달에 갈리비만도 120만원 정도 나갑니다. 빈 건물에서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대출이자 300만원에 또 갈리비 120만원 그리고 재산세는 또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또 의료보험 인상분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도 얼마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합산되어서 나오면 정말 이 지옥이 펼쳐집니다. 저 돈이 만약 그냥 배당 주식 ETF에 묻어두면 4% 이상은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것은 또한 매년 또 성장하는 돈입니다. 연평균 7% 이상으로 배당금이 성장하기 때문에 평생 4%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점점 우상향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미국의 스타벅스, 맥도날드 또는 애플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투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자산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다 날린 것이기 때문에 기회비용까지 잃어버린 것을 합산하면 매년 거의 1억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다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투자에 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뭐 저기 가면 대박이다. 저기 몇 년만 묻어두면 대박 2배, 3배, 10배 이러면서 저거 나만 안다. 그것도 항상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이런 식의 접근밖에 모르니까 목돈이 좀 있으면 그냥 부동산으로 다 달려갑니다. 금융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지한 분들을 향한 이런 유혹들이 많이 나게 되고 어떤 도시가 들어선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정보처럼 가공되고 해서 이 금융에 무지한 사람들 평생 그냥 착하게 회사만 열심히 한 30년, 40년 다닌 그 죄밖에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희생자로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개발한 LH는 심지어 원 토지주들에게는 평당 20만원에 값싸게 사가지고 이것을 얼마? 예 4천만원에 팔았답니다. 4천만원에 평당 팔아먹은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건 뭐 거의 사기라 불러도 무방한 걸로 생각됩니다. 언론에 드러난 직원 투기 또는 철건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아무것도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 혼자 보지 마시고 꼭 좀 공유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퍼져야 우리 검육무지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또한 보약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종은 앞으로도 10탄, 11탄까지 계속 나올 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거 제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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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도